안녕하세요 어초티비 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보여줄 만큼 여러분께 소개할 만큼 입이 많이 벌어졌어요 오늘 보령지역에서는 비교적 빨리 벌어지는 그런 쪽으로 왔습니다 와서 과연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자 앞에 보이는게 검양온나무입니다 온나무 과죠 검양온나무와 개온나무 차이가 도대체 뭔지를 보여 드리려고 제가 여기로 왔는데요 바로 옆에 다행히 아 여기는 같이 있네요 자 여기에 개온나무입니다 개온나무 잘 못잡죠 개온나무 자 개온나무 하고 개온나무 하고 이제 그 특징을 제가 알아볼 거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입이 어떻게 돼 있죠 우위로 위로 섰죠 이렇게 섰고 자 특히 온나무는 제가 깍지 얘기는 그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깍지가 애들은 발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반면에 그 아이고 또 또 못잡아요 그 소태나무과 개가죽나무라고도 하고 가죽나무 그것은 깍지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4개가 정확히 발달이 되어 있다고 차이점을 얘기 했어요 온나무류는 대부분이 깍지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바로 밑에 있는데 자 이걸 옆으로 제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얘들은 옆으로 뉘어져 있죠 뉘어져 있습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물론 위에 색깔 차이도 있지만 그런데 대는 똑같이 붉어요 개온나무도 역시 똑같이 붉습니다 이렇게 붉고 어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이렇게 우위로 섰구요 우위로 섰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옆으로 뉘어졌죠 요런 차이가 첫 번째 있구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나중에 꽃 피면은 다시 꽃이 다른 거를 꽃이 아니라 열매가 다른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지금은 일단 아이고 자 지금은 현재 상태로 모양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 지금 제가 손이 달라나 모르겠는데 옆에 여기 있네요 아 여기 꽃은 둘이 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초점이 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초점을 잡아 가지고 그쪽으로 제가 끌고 갈게요 자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죠 자 아래 것이 아래 것이 개옷 바로 위에 있는 것이 거명온나무입니다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또 한 가지 지금 무리가 있다는 분도 있어요 자 저 밑에 또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입 입이에요 입 입이 이걸 내려 있어야 아 이런거 갖고 하면 되겠네요 자 입이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어 개옷나무는 안으로 가면서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또 한 가지 산검양 옷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줄어듭니다 지금은 지금 입 모양은 산검양 옷에 더 가까워요 산검양 옷은 둥그럽고 얘들은 약간 그보다 길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이 다음 입 버튼은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 입장수도 많아지고 달라지고 반면에 아이고 이게 또 높네요 또 어 올라? 참 네 어 어 네 아이고 아니 잡았어요 자 이것은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좁아져요 확실히 좁아지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당장 지금 구분할 수 있는 건 위로 섰느냐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퍼졌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 더요 자 그럼 같은 온나무과 중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참못이 있고 그 다음에 북나무가 있죠 북나무는 자 지금 여기 같이 없어도 제가 꺾어왔습니다 역시 깍지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깍지가 발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벌써 얘는 좀 많이 커서 이렇게 본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입에 보면은 주입 줄기에 날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지역 가면은 여기는 좀 더 많이 표가 나죠 자 입 줄기라는 건 제가 이걸 들여서 한 손으로 촬영하니까 어려워 가지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운데 입 줄기가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날개가 날개입이 살짝 달아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쉽습니다 자 끄트머리 홀수죠 마주나도 홀수로 나옵니다 자 어떻게 구분이 되시나요 정리해 보면 색깔로 구분이 안되면 물론 검양온나무가 훨씬 더 이파리가 더 녹색이구요 그 다음에 개온나무가 좀 더 붉습니다 붉은색이 들어있죠 반면에 이게 좀 커지면 구분이 안가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 얼마나 많이 뉘어져 있느냐 요때 뉘어져 있느냐 이렇게 얼마나 일어섰느냐 요 차이로 구분하시면 쉽구요 줄기구도 구분이 됩니다 제가 자 개온나무는 이 온나무하고 굉장히 유사점을 갖고 있죠 어 이것도 손을 받쳐야 되나요 이 터짐 아직 이게 굵지 않아서 터짐 현상이 별로 안 나타나는데요 어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터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는 검양옷은 이런 형태로 세로로 길게 길게 터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줄기도 다르죠 줄기도 더 밝은 색이에요 이 개온나무는 좀 더 어둡구요 그 다음에 이 검양옷이 좀 더 밝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검양옷나무와 동시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는 진짜 구분이 딱 져지죠 날파리 때문에 죽겄네 가지고 확실히 구분이 져집니다 이렇게 해서 산검양옷나무는 주로 남해안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열매가 어떻게 됐더냐 그러니까 영라옷 산검양옷나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동백나무가 살기 때문에 여기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하에 제가 한번 찾으면 또 비교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? 제가 구독 좋아요 부탁을 안 했더니 구독이 늘지 않습니다 혹시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처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